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플레어 네트워크의 플레어 토큰을 에어드랍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한 2년 정도 지났는데요 2년 정도 계속적으로 질질질 끌다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뭐 이거 이야기 듣고 또 밀려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마음 편하게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지만 이제 뭐 어떤 여러가지 절차 과정을 보았을 때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졌다 그래서 에어드랍 시기가 거의 다다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플레어 네트워크가 거의 한 2년이 지났죠 그동안 많은 여러가지 개발을 하면서 이제 거의 플레어 네트워크 출시가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트위터를 올리게 됐습니다 바로 이제 토큰 분배 이벤트에 관련된 뉴스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올리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플레어 네트워크가 거의 뭐 분산화가 거의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거의 테스트 단계 였기 때문에 약간 좀 집중화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분산화가 거의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0월 10월 24일 경 쯤에 이제 베타 모드로 들어가게 된다 라고 합니다 이때가 거의 뭐 출시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겠죠 정식 출시는 조금 이렇게 베타로 뭐 하다가 나중에 정식 출시가 되겠지만 이 베타 모드에서 아마 다양하게 플레어 토큰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거에요 그래서 거의 지금이 이때가 뭐 런칭이 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맞춰서 이제 토큰 분배도 준비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토큰 분배가 준비가 되는데 여러분들 좀 잘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도 여러가지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안정이나 안정성이나 어떤 규제 이항에 대한 리뷰의 한 부분으로써 이 몇몇 거래소 거의 모든 거래소들이죠 모든 거래소들이 이제 어떤 분산화된 네트워크 검증이 눈에 보이는 것을 몇 주 동안 이제 요구가 되어진다 라고 합니다 몇 주 동안 또 테스트를 하는 거죠 거래소에서도 그래서 요런 것이 합격이 되어지만 토큰 분배가 됩니다 토큰 분배가 되기 전에 지금 이런 실행을 하는 거구요 이런 실행이 얼마나 빠르게 되느냐에 따라 이제 토큰 분배가 시기가 좀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100개 넘는 거래소 하고 지금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토큰 분배가 되고 또 토큰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또 공평한 방법으로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뭐 당연히 그렇게 원하겠죠 그러나 이제 거래소에서는 요런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검증을 얼마나 빨리 하고 모든 거래소들이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원하는 그런 날짜에 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 같아요 좀 내용을 자세하게 좀 보자면요 지금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플레어 네트워크 측에서는 뭐 거래소들과의 이제 이야기를 건설적인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토큰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베타가 실행이 되고 어떤 거래소의 검증이 완료가 되면 2주 안에는 2주 안에는 명백하게 2주 안에는 토큰 분배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건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공정하게 하기 위한 어떤 플레어 네트워크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어떤 안정성이나 어떤 규제 이행에 대한 것의 한 부분으로써 이제 거래소들이 이런 검증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토큰 분배가 되어지는 건데요 몇 주가 걸린다 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좀 좀 걸리게 될 것 같아요 보시면 2주 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날짜가 10월 24일 이때 베타 모드가 실행이 된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거래소들도 여러가지 테스트를 하고 한 2주라고 하면은 11월 초 그러니까 우리가 빠르면은 11월 초 아니면 11월 달 안에 플레어 토큰을 분배 받을 수 있겠다 약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이런 검증 이런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래소의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각 거래소들마다 조금 좀 틀려질 수도 있겠다 기간이 그 한 번에 같은 거래소들이 한 번에 토큰 분배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 예상에는 약간 이거 준비되는 거에 따라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거래소들이 플레어 네트워크 측에서 말했던 이런 거 분배 이제 시기를 잘 맞춰서 할 수 있다면은 괜찮은데 뭐 날짜로 정해진 건 아니니까요 아마 거래소들마다 다르게 좀 출시가 되지 않을까 그러나 빨리 분배를 해라 라는 것을 어떤 플레어 측에서 이야기를 한 거 한 거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음 달 안에 모든 거래소들이 토큰 분배할 것으로 이제 뭐 예상을 하고 있지만 뭐 이번 연도 말에 국제적으로 행사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 뭐 추수감사전이나 크리스마스나 뭐 새해에 다가오면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거래소들이 좀 늦춰질 수도 있다 일 작업이 딜레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은 뭐 최적으로 2023년 1월 9일 이때 쯤이 아마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날이지 않냐 공평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월 9일 2023년 1월 9일 쯤에 뭐 이렇게 1월달 쯤에 토큰 분배가 된다 그래서 11월부터 1월까지 토큰 분배 기간이다 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준비되느냐에 따라 토큰 분배가 되어지게 될 것 같고요 최대한 플레어 네트워크 측에서는 공정하게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요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런 기간 동안에 플레어 네트워크 측에서는 거래소 측에 너무 지나치게 연락하는 것을 피했으면 좋겠다 그럼 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에 압박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뭐 고객의 입장에서는 압박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돈이 있는 거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거래소에서 꿀꺽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좀 약간 컨택을 좀 줄여라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토큰 분배 날짜가 나왔죠 정확하게 나오고 베타 모듈도 실행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의 뭐 토큰 분배가 확실시 됐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월 초에서 내년 1월 요 사이에 토큰 분배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즐겁게 좀 보시면서 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또 디센트 이벤트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디센트 혹시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거 영상 자세히 보기란 안에 자세히 보기란 안에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코인을 이제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디센트 한 개 정도는 꼭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토큰 보관하려면 디센트 잘 기억하고 계시길 바라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